혼란의 상태 누가 내게 물어보면 쉽게 답을 하지 못해 그냥 담배 하나 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지 대체 언제 터트릴까 내 샴페인 돈이 되면 그게 장땡 뭐라 하지 못해 내 앞에 흔히 행해지는 약행들 그냥 못보척에 지나가는 게 상책 누가 나를 보고 약해 라고 말을 약해 가구 내꺼 들어보라고 답해 흠 울려라 참게 불러봐도 안돼 너희들 실력으로 먼저 박대 흠하는 빨리 발빼기 바래 몇 개 없는 작업물은 삭제를 왜 안해 그러다가 너네 전부 산채로 박제 그러다가 너네 전부 갓댐 갓댐 어 형님 어 그 세빌자 단어 자유롭게 아무거나 말 좀 해주세요 세빌자 단어? 네 하나만요 진짜 진짜 자유롭게? 네 파스타 니 멋대로 감히 나를 가르마 지마 이래 팔에 구린 가르마 그 하얀 신사처럼 내게 바르마 춤에 니가 듣기 편하도록 바르마 지난 이제껏 들어왔던 것들과는 사뭇따른 왕들의 각도와 그 아름다움 이제 넌 절대 못 먹겠지 타는 맘을 내 목소리와 같이 보내 하룻밤을 니가 하는 것들이 존나게 뻔해 그냥 소나하지 이성균의 봉골레 파스타 나는 진부한 게 싫어서 말이야 검색해봐 승력 80% 탑 자르반 니가 작은 것에 반응을 그때 나는 좀 더 큰 그 이상을 봐 내가 씌우면 너는 그냥 차그먼 구멍가게 아르바이 너와 나는 하늘과 땅찰 정면돌파 나는 이게 아닌 없어 뭐가 니 말만 다는 하고 싶은 건 하고 있지만 보다 싶은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서 내가 엄청 고파 솔직히 말해 어떤 것 과거 잘 어울리지만 없어 돌파구 솔직히 말해 계속해서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냥 정면돌파로 난 랩을 엄청 못하건 때보다도 오히려 열정 못하져 현실의 병은 점점 높아져 음악으로 돈을 벌어볼까도 했었지만 이제 역병조차 나는 막아서지만 걱정 노다움 오르겠지 내게 없던 몸값 이제 함 돈돈 뭘 봐